이번 에피소드는 배틀링입니다. 배틀링 스루, 배틀링 스루, 투드 엑시트. 엑시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전투는 악당하고 히어로 사이에 전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싸울 때마다 악당은 악당이나 혹은 히어로나 건강, 헬스가, HP가 점점 낮아져서 엑시트에 도달하기 전에 HP값이 제로가 되면 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일단 보죠. 먼저 에너미저를 만듭니다. 히어로즈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들은 거의 대동소약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에너미와 그리고 히어로가 한방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그림을 다시 좀 수정을 했어요. 트리그 액션 파트. 기억나시나요? 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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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룸 액션 초이스에서 스타트를 시작을 했죠. 그런 다음에 트리글 액션을 진행을 합니다. 메인에서 우리가 보는 화면이에요. 트리글 액션에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비전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엑시트로 전달됐었잖아요. 엑시트로에서 빠져나가 버렸었죠. 그런데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전투 과정을 거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미들 어떤 트리그 액션 해서 전투도 있고 그리고 힐링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툴레 6가지 종류의 어떤 액션들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액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용어로 쓰고 있으니까 6가지 종류의 트리거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 값이 이제 핸들 액션 리졸트로 리턴 되게끔 그래서 HP가 제로보다 크면은 계속 크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엑시트이면은 게임은 종료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미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악당하고 영웅 히어로 간에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에너미가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듈들을 배터리라고 해서 별도로 뽑아놨어요. 굳이 뺄 필요는 없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빼놓은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보시죠.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들입니다. 룸에 이번에는 트리거를 해서 트리글 에너미도 있고 트리글 엑시트도 있고 에너미 히단, 트랩, 트레젤 등등이 있죠. 그래서 룸에 트리그에 할당되어 있는 트리그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얘들을 런 할 거예요. 그렇죠? 얘를 런해서 그 결과 값을 우리가 도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들을 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먼저 트리그 EX에서 콜백 런을 우리가 이전에 세팅을 했었죠. 얘를 임플멘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누가 임플멘트 하냐니까 얘들이 다 임플멘트 합니다. 여기 있는 6개. 트리글즈에 있나. 그렇죠? 에너미 히던도 임플멘트 비헤비얼 해서 런, 임플멘트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미 얘도 비헤비얼, 던전, 크롤, 룸, 트리글 얘는 누구예요? 얘는 여기 있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죠. 콜백입니다. 얘를 에너미가 임플멘트 한 내용이고 엑시트도 임플멘트 하고 레스트도, 트랩도, 트레절도 다 같이 비헤비얼 해서 다 임플멘트 런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트리글즈, 룸에 있는 트리글즈에 있잖아요. 얘를 런 시키게 되면 트리글 런 하게 되면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런 혹은 이 방이면 이 방에 트리그에 정리되어 있는 트리글 레스트에 있는 런을 호출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폴리몰피즘이잖아요. 런, 똑같은 런입니다만 여기 이 방에서 실행했을 때의 런은 예에 규정된 런이 실행될 것이고 이 방에서 런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규정된 이것이 실행되는 거죠. 룸을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받았을 때 메인에서 보시면 메인에서 쭉 히어로 쳐 있어 스타트 룸, 룸, 스타트 룸 던질, 크로우, 룸, 스타트 룸 여기서 룸에 들어왔습니다. 인암 랜덤 하고 여기까지 봤었죠? 룸 액션 초이스 스타트 트리그 액션 여기서 뭐가 리턴되나요? 여기서 룸이 리턴되잖아요. 룸과 액션이 리턴되죠? 룸과 액션이 여기로 들어가죠. 룸과 액션이 들어가니까 거기 트리그 액션에게 전달된 룸에 따라서 트리그되는 액션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트리그 액션에서 룸 트리그런으로 전달되는 룸 트리그런 트리그 액션이죠? 여기 스타트에서 전달되고 있는 뭔가가 여기로 전달되고 또 여기서 전달된 무언 여기에 전달된 값은 이거예요. 여기 전달되는 여기 아기문트로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트리그룸 내에서 여기 실행이 되고 실행될 때 각각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서 실행이 되고 그 6가지 중에서 하나의 결과값이 다시 핸들 액션 리조트로 전달되게끔 그렇게 구성됩니다. 전체 그림은 이해가 되시죠? 핸들 액션 리조트 전달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 번 크롤 다시 뱅글뱅글 처음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빠져나가든가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미 얘를 에너미가 사실 런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곳인데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 실제 싸우는 내용이 있잖아요. 던전 크롤 배틀 파이트라고 되어있죠. 이 부분은 별도의 파일로 뽑아놨습니다. 그 뽑아놓은 곳이 배틀이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지금 굳이 뽑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니까 여기 있는 이 파일을 그냥 여기 에너미에다 다 담아도 돼요. 여기다가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뽑아놨습니다. 일단 뽑아놨어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일 에너미와 배틀 이 두 개의 모듈이 하나의 동작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배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배틀은 이 종류 카치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이트 파이트의 아규먼트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어택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에 따라서 전달되는 아규먼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동작이 좀 다르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택 메시지와 리시버 메시지 이것도 마찬가지 펑션들을 정의를 했어요. 펑션을 정의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받는 방식 이렇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달받거나 아니면 이게 수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달받은 캐릭터의 네임의 필드 값이 요거 U인 경우에는 그럴 경우 캐릭터를 아규먼트로 해서 어택 메시지가 수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네임 필드의 값이 U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다른 값인 경우에는 캐릭터 데미지 이런 식으로 이게 수행되도록 구성한 겁니다. 이 문법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찬찬히 보면 이 구조입니다. 이전에 그냥 엑시트로 엑시트로 빠져나가버렸었잖아요. 엑시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섯 가지 중에서 이전에는 무조건 엑시트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섯 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두고 단지 조금 복잡한 부분은 이 에너미라고 하는 부분 전투하는 부분입니다. 전투 부분의 로직입니다. 그 부분을 두 개의 파일로 나눠서 설정을 해서 그래서 히어로와 에너미가 싸워서 히어로의 HP 값 그러니까 히어로의 HP 어디 있나요? 히어로즈 여기 있죠? 얘의 HP 포인트 얘는 18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 히트 포인트가 8이에요. 얘가 제로가 되면 지는 거예요. 그죠? 얘가 제로가 되기 전에 값이 서로 다 다릅니다. 제로가 되기 전에 빠져나가는 엑시터에 빠져나가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데미지 렌즈에서 랜덤 값을 뽑아서 적과의 싸움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피해액을 랜덤하게 결정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전반적인 그림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나머지 여기 본문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코드 이게 완성된 코드입니다. 완성된 코드이고 여기 파일이 dungeon crawl 그러니까 디자인 이 어플리케이션 해서 이 파일이에요. 이게 완성 파일입니다. 이 완성 파일의 소스 코드를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해가 되셨다. 로직이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하나 두 개가 전달됩니다. 두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전체 데이터의 흐름 논리의 흐름을 시트에 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의 논리적 흐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린 그림을 참조를 하되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과제 두 가지예요. 마무리하는 과제 흐릴들 band 愛 suppress acia 校 боль predators ливо dire roommate